사람들이 살면서 밥 먹고 할 일이 그렇게 없는지 서울중앙지검 앞에 수백 명의 개딸들 이름들 다 운집해가지고 이재명은 죄가 없다 탄압 중지하라 정치 탄압 중지하라 뭐 이런 것을 아마 외치는 모양입니다 누구 집 여러분들 아낸지 누구 집 딸인지 알 수가 없지만 참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한심해가지고 조국 집회 그곳에 모인 수백 명의 개딸들 이재명은 죄가 없다고 외쳤다 소위 개딸로 통칭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 수백 명이 9월 3일 날 서울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집회를 열었다 3년 전 가을 토요일 오후마다 수천의 수만 명 규모의 조국 수호 집회가 열렸던 바로 그 장소였지만 이번에 모인 인원은 조국 집회대와 달리 수백 명 수준에 거쳤다 주장이라는 것은 자유롭지만 이렇게 가치관이 뭐죠 혼미해가지고 누구 집 딸이면 부모는 얼마나 속을 성할 것이며 누구 집 여러분들 어머니면 그 아들 딸들은 어떻게 되는가 다른 것보다는 사람이 좀 가치관이 분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선과 악이라는 것이 쓰고 정의와 부정의가 명확해야 개인 인생도 잘 풀리고 가족들도 잘 풀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한섭님 말씀을 하셨는데 은행에서 일원이 틀려도 밤을 새워서 일원을 찾아 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시스템 오류를 찾아내기 위함입니다 국가의 가장 중대한 선거의 시스템의 결점이 수도 없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자기입니다 자기 만든 거라는 겁니다 세상에 21세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네요 이 사람 주장이 뭔가 하니까 여러분들 이재명은 죄가 없다 그건 수사받아보고 죄가 없으면 죄가 없다고 무혐의 처리할 거 아니냐 수사 자체를 받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정치 검찰 해체하라 김건희 를 특허하라 야당 탄압 중단하라 정치 탄압 중단하라 이 모임을 주도한 김태현 박가리 운동본부 대표는 이재명은 어차피 죄가 없다 어차피 죄가 없는지 있는지는 수사를 받아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싹 다 갈아 엎어야겠다 새로운 역사를 만들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집회에 연단에 선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1년만 열심히 싸웁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멀어 떨어졌습니다 나는 이재명을 70년 역사 민주당을 지키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지지 말아야 됩니다 기필코 이겨야 됩니다 그래 70년 역사를 민주당이 주도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공직선거마다 조작하는 것이 그게 정당이냐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960년생으로 저하고 동갑내기입니다 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장입니다 당신 말 한 번 자세했다 나는 이재명을 70년 역사 민주당을 지키 위해 이 자리에 왔다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사전투표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냐 세상에 조작할 게 따로 있지 한 번도 아니고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정권이 바뀐 윤석열 여름 정부 하에서 지방선거까지 사전투표 조작하는 것이 그것이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의 찬란한 역사냐 어이 정봉준 한 번 이야기해 봐 세상에 사람이 할 일이 있는 거지 짐승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사전투표를 선거마다 조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여러분들 권력을 도둑질을 할 수 있냐 너희도 이런 가슴에 손흥구 한 번 생각해 봐라 니하고 내하고 동갑이지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살 수 있냐 말 잘했다 이야기 70년 역사 민주당을 지키 위해서 이 자리에 왔다 좋은 이야기다 이야기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조작의 주범이 돼가지고 그게 되냐 이야기예요 세상에 할 일이 있는 것이고 세상에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살인 해서 안 되고 사기 쳐서 안 되고 그런데 그 사기 중에서 또 가장 큰 사기가 뭡니까 개인 간의 사기라는 것은 한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그 가족에게 피해를 주지만 공동체의 기초나 기반이 되는 선거 사기를 치룬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한민국이 국제적인 기준으로 미뤄보게 되면 사기 무고 위정 이런 게 좀 많은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것도 이런 불충분해가지고 선거 사기 국가가 됐으니까 경제협력개발국이 있는 oecd 국가 가운데서 이렇게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선거 사기를 하는 나라도 없고 그 선거 사기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순하거나 교정하거나 고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 나라도 없는 겁니다 신인 대통령이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사다운 수사를 하지 않고 그냥 깔아뭉개는 나라도 없는 겁니다 맨정신으로서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도 안 되고 이게 그냥 그야말로 내가 볼 때는 개판인 겁니다 개판이라는 용어로서 담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한 거죠 70년 역사를 갖고 있는 민주당이 공직선거마다 사전투표를 조작을 해가지고 자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그런 짓을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공박사 증거 있냐 공병호 tv 봐라 증거가 없는지 당신들이 하는 죄상이라는 것은 그냥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세 그대로 각인되어 있다 지금 와서 어떻게 할 거고 너가 이미 엎드려진 물인데 어떻게 할 거고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